양화대교 난간에 위태롭게 앉은 남성. 바로 옆엔 비나물질이 담긴 통까지 있죠. 그런데 누군가 남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대화를 듣더니 커피도 건넸는데요. 도난수사 불만에 소동을 벌인 남성. 5시간 넘는 설득에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온라인에선 위기협상이라 적힌 옷을 입은 이들의 정체가 궁금하다는 분이 많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속 인질극을 벌이던 무기 밀묘업자와 협상을 벌이는 녀석. 위기협상팀 경찰관입니다. 국내 각 지방경찰청에 위기협상팀이 만들어진 건 2014년입니다. 인질극 등이 대치 상황에서 협상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죠. 위기협상팀 인질극 사건에만 충돌할까요? 아닙니다. 인질 사건은 물론 가정폭력이나 극단적인 선택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모든 곳에 투입됩니다. 위기협상요원들은 3, 4명이 조를 이루는데 전체 상황을 조율하는 팀장,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주협상관, 대화를 듣는 보조협상관,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관으로 나뉩니다. 2014년 편의점 인질극 사건, 위기협상요원이 인질범에게 말을 걸며 거리를 떼어나 종업원 구출에 성공했고, 2017년 초등생 아들 역총 인질극 사건 된 21시간 설득 끝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죠. 국내 위기협상 전문가들에게 팩트맨이 물어봤습니다. 전국 283개 전문대응팀에서 활동 중인 위기협상요원은 410명. 인질 사건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나 경찰수사연구원 교육을 통해 선발되는데, 협상기법이나 역할급 같은 이론과 실습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만문이 바랍니다.